오늘 오뎅잡채 김밥하고 오뎅잡채 모닝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뎅잡채 김밥은 벌써 다 먹어 치우고 또 오뎅잡채 모닝빵도 다 먹어 치워서 오뎅재료된 오뎅잡채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일 아침쯤 오뎅잡채 김밥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맛있어요 오늘은 이제 오뎅잡채 김밥하고 오뎅잡채 모닝빵인데 이건 오뎅잡채를 먼저 양파 좀 볶다가 또 이제 당면은 좀 물에 불린 것을 살짝 삶아서 찬물에다가 씻어서 밑간을 해요 뭐 저기 간장하고 설탕 참기름 넣어서 밑간 좀 해서 주물러 놓고 그 다음 오뎅 이렇게 썰어서 양파가 이렇게 약간 물러질 정도 되면 같이 넣고 이런 야채 당근하고 볶고추 좀 썰어놓고 굉장히 쉬워요 그래다가 이제 소스를 만드는데 식초하고 간장하고 사탕 소스 설탕 좀 넣고 후추 좀 넣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해서 저기다 소스 다 부어서 같이 볶죠 금방 뚝딱 만드는 거예요 오뎅도 맛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김밥 할 때 거기다가 깔아서 같이 말아요 그리고 이제 모닝빵은 배 갈라 가지고 속에다 끼워넣으면 샐러드빵처럼 그렇게 먹는데 너무 맛이 좋아요 오늘은 오뎅잡채 김밥하고 오뎅잡채 모닝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닝빵을user